안녕하세요. 뉴욕 올올라이브클래스 대표 백순입니다. 오늘 저는 5월의 달을 맞아서 가족들이나 친구들 그리고 연인, 커플들이 같이 스트레칭하고 운동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을 준비해왔습니다. 자, 같이 따라해 주실까요? 첫 번째 저랑 같이 하실 동작은요. 안쪽 다리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시고 동시에 복근과 등, 허리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이에요. 스트레칭 뿐만 아니고 우리 뭉쳐있는 복근과 등 근육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리를 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한번 벌려 볼게요. 하시면서 욕심 안 내셔도 돼요. 가능한 정도만 하시고요. 자, 커플과 발바닥을 마주보게 이렇게 붙일게요. 그리고 손은 서로 X자 크로스를 해서 잡을게요. 제가 상대방을 밀어볼게요. 이때 저의 다리는 스트레치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복근에, 배꼽에 꽉 힘을 주시고 천천히 뒤로 내려갈게요. 준비. 자, 원, 투, 쓰리. 앤, 자, 올라오시고 반대로. 자, 상대방이 저를 밀어주실 거예요. 자, 원, 투, 쓰리. 앤, 다시. 자, 이 동작을 세 번 연속으로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원, 투, 쓰리. 앤, 호. 앤, 원, 투, 쓰리. 앤, 다시. 원, 투, 쓰리. 앤, 원, 투, 쓰리. 앤, 원. 마지막. 투, 쓰리. 앤, 자, 당기 줄게요. 원, 투, 쓰리. 그 다음 제가 준비한 동작은요. 커플끼리 등을 맞대고 앉을게요. 상대방의 엉덩이랑 허리랑 어깨가 느껴질 정도로 꽉 붙이시고요. 배에 힘을 주셔서 머리 끝까지는 곧게 세워주실게요. 그 상태에서 저는 왼손으로 왼쪽으로 돌아서 상대방의 왼쪽을 무릎을 잡고 꽉 돌리면서 스트레치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커플은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저의 오른쪽 무릎을 잡아서 트위스, 틀어서 옆구리를 스트레칭 해주는 거예요. 이때도 배꼽에 힘을 꽉 주시고 상체를 꾹 세우셔서 몸 상체 전체를 스트레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보다 효과적일 겁니다. 이렇게 한 세트 다섯 번 하겠습니다. 반대쪽 반대쪽 트위스트 많이 틀어서 스트리팅 목까지 스트리팅 해주세요 1, 2, 3, 4 정면 4, 4, 4, 5, 6, 7, 8 1, 2, 3, 4 정면 두 번 더 마지막 트위스트 많이 틀어주시고 트위스트, 3, 4 정면 반대쪽 트위스트, 3, 4 정면 마지막은 무릎을 돌리셔서 무릎을 잡지 않은 손을 위로 뻗어서 손을 잡을게요 1, 2, 3, 4 정면 반대쪽 트위스트 손 잡으실게요 2, 3, 4 네, 그 다음 동작은요 발레 2번 발 2번 동작으로 무릎을 바깥으로 그리고 발끝을 바깥으로 그대로 플리에라는 동작이에요 이렇게 앉으셔서 앤, 업 이렇게 올라오는 동작인데요 하트너랑 같이 자, 플리에 2번 내려갑니다 앤 올라오시면서 저는 왼쪽 파트너는 오른쪽 서로의 발을 쓰면서 발바닥을 싹 부딪혀주는 동작이에요 그러면서 배에 힘을 주면서 순간 밸런스를 잡는 동작이에요 이렇게 오른쪽 앤, 왼쪽 앤, 이렇게 한 세트로 오른쪽 왼쪽 한 세트 다시 한번 플리에 앤, 1 앤, 3 앤, 3 앤, 3 앤, 2 앤, 3 앤, 3 앤, 4 앤, 6 앤, 5 앤, 3 앤, 5 앤, 3 앤, 3 어떠셨나요? 보기만큼 쉬워 보이시는 않으시죠? 따라해보시니까요 일단 발레비나들이나 발레무용수들이 하는 스트레칭을 배경으로 해서 발레동작과 스트레칭 동작, 그리고 근육 운동을 접목해서 한번 연습해봤습니다 꾸준히 커플끼리 싸우지 마시고요 열심히 따라해보실게요 다음 운동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운동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운동에서 뵙겠습니다 저yss 다음 운동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운동에서 뵙겠습니다 뒷으로 전ції 속 몸이 ham니 Paleo